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그동안 미사일을 쏘고도 별 말이 없던 북한이 오늘 인민군 전술 핵 운영 부대에 군사훈련을 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을 현장 지도한 김정은 총 비서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매체들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발사와 현장에서 참관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새벽 평북 태천에서 발사한 게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쏜 SL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저수지를 잠수함과 같은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데 유례가 없는 도발 방식입니다. 북한은 일련의 훈련들이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경 능력의 검증을 위한 훈련이었다며 우리 군과 미 해군 레이건 항무의 훈련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현장 지도한 김정은 총비서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한미의 조건 없는 대화 촉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강경 기조라면 북한이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코로나191919191919193119192619191922GO 허구